안녕하세요. 연류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알아보는 건데, 이건 문법에서 나온 건데도요. 메이크가 자질이나 노력을 한다는 뜻의 대다의 뜻일 때, 그럴 때 메이크 를 쓰는 겁니다. 저기 예물 뭐 한 3개 정도, 전에 안 갖다 놨던 거를 3개 정도 갖다 놨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읽어보죠. The Indians of California, California Indians, as obedient and humble, 복숭이자 여기.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한 그러한, 그런데 여기 또 as가 나와 있죠. Negro in the south, 남쪽에 있는 흑인들만큼 그만큼 순종하고 겸손한 그러한 노예들이 된다. 이런 거죠. 인디언스 복수형이니까 메이크 쓰면 되고요. In the south, 남서구에서는 white, 백인들은 never-ho, never-ho, never-ho. 이거 제이루스나 뭐 H 쓰나 그게 그거예요. 스페인어에서는 H를 제이루 써요. H는 발음이 안 되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never-ho and apache. 이게 아파치라고 하는 건데, 발음이 apache라고 한대요. apache. apache is right up to the middle of the civilian. 남북 전쟁의 중간지지. 바로 거기까지 놓아야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더 내려가 보지요. 안 보이니까 내려가 보면 두 번째 문장. she spoke in the matter of fact. 당연한 식으로 말했다. 아이들에 대해서. who have no way of knowing how unusual they are she.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건지를 알 방법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she had hours, 시간들을 가졌다. 4, 5타네요. 4, 5부가 돼야 되겠죠. 5부, 5타가 됐습니다. 5타가 났어요. a lawyer, 변호사죠. trying to. 파트너가 되려고 하면 그때 졸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파트너가 돼야 월급을 많이 받죠. 그래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자격이기 때문에 관사는 안 써요.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변호사의 시간만.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또한 오버 메리컬 러지던트. 의대의 레지던트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all that was missing. 빠진 것은 달해봤자 was the dark circles on the eyes. 그녀의 눈 밑에 까만 다크서클이 안 생기겠다는 거와 그리고 steaming up 커피, 그리고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다 이런 거죠. 그게 없었다는 거죠. except that she was too young. 그 두 가지 다 너무 어려서 할 수가 없다는 걸 제외하면은 사실. 이런 걸 내려가면서 하면 돼요. 사실은 그녀는 너무 어려서. 이거는 뭐 except that을 뭐 그렇게. 이러한 사실 제외하고는 그래도 되고요. 그냥 뭐 내려가면서. 하지만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 두 가지가 다 안됐다 이렇게 해도 되죠. 3번 it's nice. 좋아요. Ted is good. 좋지요. 신나요. 좋아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nice. good. 좋다고. 신나다고. 좋다고. tell it needed to be more excited about. 이것에 대해서 더 흥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죠. it was a big fucking deal. 이건 엄청 열라. 열라. 대단한 욕자로 욕을 붙였죠. 대단한 딜이야. as big a deal as죠. as 형사, 엄 형사, as죠. when he had the, had the, had pp니까 made managing director. 전무 이사쯤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전무 이사가 되었을 때만큼이나 그건 대단한 일이다. the youngest in the history of condeivis. condeivis의 역사상 가장 젊은 전문고죠. they are going to own a house. manhattan on upper east side. manhattan의 위쪽으로 가서 오른쪽 편을 말하는 거예요. upper side, upper east side라는 건 동쪽이니까. manhattan의 upper east라고 설명 안 할게요. 집을 소유하게 될 작전이 될 것이었다. didn't she get that? 그게 이해가 안 되는가? he left his black waterman pen을 she given him. 그에게 준 것을 크리스탈 딜 토이죠. 거래 상, 거래, 이 거래 인형인 거죠. from last transaction. 마지막 거래에서 그가 얻게 된 크리스탈 거래 장난감이죠. 거래 토이죠. 나 부딪혔다 이런 거죠. ARB에 들어갈 거 become to that하고 come to that. come cream come cream 어떤 뭐 come true 이럴 때 좋은 쪽으로 쓰는 거죠. get도 데다의 어쩌다 보니 변화형을 얘기하는 거고 go는 뭐 go mad run mad 할 때 미쳤다 쓰는 거고 make도 데다의 뜻이 되는데 위에서처럼 이렇게 자질에 의해서 되든지 아니면 자질에 의해서 된다. 아까 인디언은 자질이죠. 노예가 될 자질 아 그리고 뭐 애가 뭐 그런 거 등등 빈칸 씨에 들어갈 단어 한 단어 made 썼죠. 쭉 내려가죠. 자 managing director는 전무이사쯤 되고요. 자질과 노력의 make 목적어 생략어 이형식 동사 데다의 make 거예요. make가 발 성장해서 뭐뭐가 되다 물건이 뭐뭐가 되다 이런 건데 she will make herself 쓰지는 않아요. 그녀는 스스로를 훌륭한 아내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훌륭한 아내로 만들 것에서 제기목적은 herself가 필수적으로 생략되고서 make는 데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때 이 make를 목적 생략의 이형식 동사 데다 라고 항칭하는 거예요. 자질이나 노력여에 따라서 된다는 점에서 그냥 어쩌다 본인 되는 건 비컴하고 다르 되는 거죠. 그는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그는 1932년의 대장이 됐다. 아베 유글 굿 자기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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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생님은 인내심이 있어야죠. 저도 인내심이 많습니다. Don't you think that no will make a great film? 훌륭한 영화가 되다. 이런 거죠. There are pretty girls in Boston. 예쁜 애들이 있고, present girls, 즐거운 상냥한 여자도 있고, 영리한 여자도 있고, girls who make wonderful wives and mothers, 멋진 아내이자 엄마가 될 수 있는 여자애들도 있다. 이런 거죠. She will make excellent law의 훌륭한 법률가가 변호자가 될 거다. She had hours of trying to make partner. 파트너가 되는 거죠. 다 있었던 거고. This tree, 이 나무는 훌륭한 활을 만들 거다. 활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12 and 12, make 하면 10 플러스 12는 24가 된다. 이런 거죠. She will make him out.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녀는 그로 훌륭한 안내를 아내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안 되죠. 그는 그게 훌륭한 안내가 되어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I wonder whether she will make him a good wife or not. 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되어줄지 아닐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